안녕하십니다. 열펑캠 머만들입니다.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볼륨펌을 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.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 염색된 부분들은 손상이 있고 또 버진이고 그래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원자분들한테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.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염색이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독파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기존에 이렇게 버진 부분 있죠. 여기에는 C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독파하고 있습니다.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.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.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. 열처리 10분 했어요.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 어때요? 약간 늘어지죠? 네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하라고 그래서요. pH 9.5짜리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.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잘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시고요. 다시 한번 도포해 주세요. 원사님들이 약 도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섬세히 제가 하는 거 잘 보시면 이렇게 뭉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놓거든요. 그래야 과연화가 안 걸리면서 이렇게 통통하면서 건강한 연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열펌에 있어서 이렇게 약 도포하는 것도 면밀하게 잘 하셨으면 세심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5분 방치한 후에 2차 연하 들어가 이렇게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담수 연하 후에 제가 트리플 연하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. 또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지만 이렇게 물구나무서기에서 연하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죠. 자 피카에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보세요. 연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 더블로 뿌리 살려볼게요.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서 네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겠죠. 자 이 상태에서 16mm로 그래로 네 슬라이스 길게 뜨셔가지고요. 네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쭉 빼시면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네 뿌리가 많이 살겠죠.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뿌리는 전체적으로 다 살렸어요. 근데 오늘은 조금 약간 특별하게 우리 고객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측 먼저 와인딩 먼저 들어갈게요. 그래서 일단 앞쪽에 제가 19mm로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는 펌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벌써 다 했죠? 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우측에 첫 번째입니다. 자 오늘은 약간 틀리게 와인딩 하고 있죠? 우측 먼저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고객님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스타일링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오늘 디자인을 해서 또 해보겠습니다. 자 19mm로 전체적으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. 자 두 개 와인딩 했어요. 세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 우측에 네 세 번째예요.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이 상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났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. 자측으로 넘어가요. 네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. 우리 고객님 하신 늘 평상시에 하시는 그 스타일링대로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. 자 이 상태에서 볼륨을 최대 극대화 시키는 거지 했죠?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이 상태에서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파트 넘어가. 네 자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으로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와인딩 하면 돼요. 네 자 쉽죠?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. 자 지금 토탈 여섯 개째 하고 있거든요. 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일곱 번째예요. 자 천천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첫 뜻만 들으시면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쉽고 네 볼륨도 있고 또 방향성도 잡아서 와인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끝낼게요. 여덟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자 전체적으로 지금 19mm를 하는데 지금 앞에는 지금 여덟 번째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 끝이 다 들어갔죠? 어 아이롱으로 쉽게 쉽게 하셔야 돼요. 자 아홉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아홉 번째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머 앞쪽은 다 했어요. 이제 백바트로 넘어 네 자 열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백바트예요. 자 백바트는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.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갖다 대세요. 자 굉장히 쉽죠? 네 저희의 또 피카의 장점이라고 해야겠죠?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와인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위로 올렸다 빼주면 되겠죠?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. 열 한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어 지금 우측으로 해서 제가 와인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측에 먼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자측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와인딩을 했거든요. 열 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. 자 저희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저희 여기 보시면 6.4하고 7.43이 있죠?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는 제가 6.4로 쿠퍼로 했고요. 또 나머지 부분들은 7.43으로 해서 쿠퍼골드라고 해서 갈색으로 했습니다. 자 30분 저희가 토탈 35분 방치하고요. 테이크 침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저희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요. 콜리필 마스크 오일로 저희들 크리닝까지 했어요. 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6.4로 해서 뿌리에 염색을 하고요. 나머지 부분은 7.43으로 해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때요? 뿌리도 많이 살고 많이 좋죠?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. 자 어떠세요? 예 색깔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? 예 또 볼륨감도 많고 결도 개선이 되고 아름답습니다. 가을 여인으로 변신했어요.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